네, 그러면 오늘 아침 또 박병창 부장님 모시고 또 시장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자, 나스닥이 3.8으로 올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 아유, 가요. 이제는 언제까지. 아니, 3월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3월 중순쯤에 한번 저점 찍고 이제는 갈 거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시동이 걸렸던 것 같네요. 정프로 예측 굉장히 정확했죠? 내일 또 아침에 어떤 얘기를 할지 한번 들어봅시다. 내일 뭐 또 떨어진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내일도 올라갈 거예요? 빨리 가. 네, 자, 우리 어제 시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3월의 둘째 주에 우리나라는 선물을 했던 동시망기가 있었고 그리고 주요지수에 리밸런싱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의 수급적 요인으로 가장 큰 중요한 한 주였고요. 이번 주는 미국의 FMC 회의. 어쩌면 올해 상반기에 가장 빅 이벤트이고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중요한 회의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빅 이벤트가 마감되면서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아주 완화적인 그러한 정책은 발표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매파적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확실성이 종료되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투로 볼 때 세 번째 하락을 하고 저점 형성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점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로 높아지는 그런 상승이 어저께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3.77% 상승했고 다우가 1.55%, S&P500이 2.24% 상승을 했습니다. WTI 기준으로 유가가 95달러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고요. 그리고 브랜트유도 처음으로 100달러를 떨어져 있습니다. 달러인 데서도 살짝 내려와 있고요. 원화가 1240원에서 1223원까지 내려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금리 인상 발표를 했기 때문에 10년 만기 국채 숙렬이 2.19%까지 상승했고요. 2년 만기 국채 숙렬이 1.94%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2년 만기 국채 숙렬이 1.94%까지 올라갔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줄어들었다는 부분은 향후 경기에 대해서 불안 요인이 있다는 부분이 있지만 어제 FSU 회의 종료가 되면서 금리 인상의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올해 연말에 목표 금리, 기준 금리 1.9%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채권 시장에서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반영을 상당히 다 했다. 이렇게 시장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의 흐름을 보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얼만큼 반영되고 있는가를 지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NC 회의가 종료되면서 기준 금리는 25BP 인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주요 빅테크들이 급등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연준의 긴축이 강화되는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하락했었습니다. 장중에 하락까지 갔다가 그러다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은 자세히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빅테크 정보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마이크로테크로지가 약 9%, 페이스북이 6%, 스냅이 10%, 필라데비아 관두재수가 5%가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눌렸던 종료들이 급등을 했는데 이것은 FNC 회의 종료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제 판단으로는 이번 주가 금요일이 동시 만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아래로 쇼스를 계속 쳤던 부분들이 이 이벤트가 끝나 메시아 쇼 커버가 상당히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월가의 내용들을 지금 봄 뉴스 들을 보면 이게 이벤트성이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는 것은 좀 더 지켜보자. 약간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에 급등해서 올라온 부분이 이만큼 올라올 수 있는 어제 발표였냐 오히려 매파적이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이유가 뭐가 있지 않았냐. 그렇다면 그동안에 이 악재로 인해서 계속해서 쇼스를 쳤던 부분이 쇼 커버가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작용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협상이 진전된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유럽이 독일이 3.7% 프랑스가 3.7% 상승을 했는데요. 유럽의 차트는 이번에 유럽은요. 1월에 미국이 금리 이상 한다고 했을 때는 유럽이 안 빠졌었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빠졌었거든요. 전쟁으로 하락한 2월 하순 이후에 하락한 폭의 약 3분의 2 정도 지금 만회하는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고 리오프닝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주가 급등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불확실성이 종료됐다는 점 때문에 반등을 했다. 그리고 수급적 요인도 상당히 반영이 됐다.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이 어제 코스피가 1.4% 상승해서 2,659포인트 마감했고요. 코스피가 2.36% 상승을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고루고루 상승을 했습니다. 기관들도 오랜만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3,656억 선 매수가 들어왔고요. 프로그램 매수도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빚 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우리 시장을 계속 짓누르고 있다는 표현을 좀 드렸는데요. 어제는 프로그램 매수 차익에서 300억, 빚 차익에서 400억. 규모는 작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매도를 하던 주체에서 매수로 전환되면서 즉 매도가 멈추면서 시장이 반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우리 시장의 반등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미국 시장을 선반영하기보다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영향을 받으면서 놀렸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상해종업지수가 3.5% 상승했고요. 홍콩 H가 12.5%. 장중의 15%까지 상승이 됐었습니다. 뭐예요? 지수가? 네, 지수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 고점 대비 50% 하락했다고 했잖아요. H 지수가 12.5%까지 어제 급반등을 하면서 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여기 쇼친 사람들 거의 사망각이다. 이런 얘기들이 돌아다니면서 급반등을 해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우리 갭상승 후에 상승폭이 둔화됐었어요. 그런데 홍콩, 중국이 반등하는 걸 보면서 장 후반에 추가 상승하면서 어제 상승폭을 좀 키웠습니다. 그런데 홍콩과 중국이 상승한 이유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중국의 금융위원회에서 특별회의를 했습니다. 정례회의가 아니고 특별회의를 하면서 유효 부총리가 참여를 하면서 지금의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1분기에 경기 부양 정책을 계속해서 해나가겠다. 그리고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겠다. 그리고 미국에 상장된 지금 중국의 기업들이 폭락을 했잖아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지금 논의하고 있다. 실제로 이거 어떻게 되는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중국의 정부, 행정부의 부총리가 이런 언급을 함으로써 급반등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중국은 또 사회적 특성상 국가 특성상 행정부의 정책이 가장 빠르게 반영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반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제 상해조급지수와 홍콩 H가 급반등하면서 우리 시장을 훗장에 끌어올리는 그런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관료 중에 류호 부총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시진핑 주석의 복심이라고 하는 친구죠. 친구. 그래서 트럼프와 이렇게 협상하는 것도 류호 부총리가 다 관장을 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미국과 뭔가 하려면 류호를 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훨씬 더 시장의 설득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심지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지금 미국에서 미국 SAC에서 진출 기업들의 회계보고서를 내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도움을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이런 상황이라서 급반등한 원인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홍콩 중화권 증시가 급반등하면서 우리 시장이 상승을 도와줬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어제 우리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크지 않은 거는 일단 수급적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여전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가 멈추고 순매수로 전환돼야 되는데 그것은 환율에 달려있죠. 그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섹터별로 보면 중소형 건설주 리모델링 시멘트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정부 관련해서 이쪽 건설 인프라 쪽의 종분들이 최근에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 어제는 급등했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항공주도 어제 강세를 보이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글로벌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호재성 재료가 나오는데 올라가는 것도 좀 약했거든요. 약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반등으로는 직종오점을 돌파하고 안정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 진짜 한 3% 이상씩 올라가면 종목별로는 5% 이상씩 올라가는 종목이 비로소 저점을 찍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은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나올 수 있는지 오늘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을 보면 금리 인상의 반영 좀 전에 시황 말씀드리면서 채권 시장이나 빅테크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금리 인상은 상당 부분 반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둘라되는 걸 보면요. 그리고 우쿠라 전쟁에도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 안정화 되려보면 이 부분도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후는 경기 쪽으로 계속 갈 건데 이거 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일단 수급자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거세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축소 및 매수 전환이 되려야 되는데 이것은 원화 약세가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1240원까지 갔는데 1223월까지 어저께 떨어지긴 했지만 원화가 다시 달러 대비 다시 떨어지면서 강세로 전환한 모습이 나타나야지 외국인들은 매수 전환을 할 건데 이것은 어떤 포인트에서 그러냐 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장은 환율과 금리로 움직이는데 1월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었습니다. 2월에 전쟁이 벌을 짓면서 원화가 이렇게 급격히 약세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언제쯤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매수 전환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판단해 본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협상이 잘 돼서 그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과정 속에서 원화는 강세로 전환되고 외국인들은 돌아올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뉴스 플로우를 보면서 그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원화는 움직일 게 여성이 있다. 그렇다면 다소 희망적인 부분이 지금 점차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아시는 여태까지의 뉴스 플로우고요. 일단 기적 분석으로 볼 때 미국의 3대 지수는 이번 올해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분은 1차랑 2차랑 3차랑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직전 저점을 깨지 않아야지 추세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 고점 돌파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시장도 1월에 하락했다가 2월에 하락 안 했습니다. 3월에 지금 직전 저점 깨냐 마냐 이런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여기서 박스권으로 있었거든요. 그 박스권을 상향 돌파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게 추세 전환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밑에 이렇게 화사표를 쳐놨는데 여기서 직전 고점 돌파를 만약에 해요. 그러면 추세 전환을 하면서 추세 하락하던 시장이 다시 추세 상승으로 전환하느냐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고 있고요. 저점 확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점 확인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시장이 우리 중장기 시험은 요즘에 별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박스권으로 들어갈 계획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그랬듯이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저점 확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하루 지금 유럽은 저점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과 우리나라는 아직 저점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저점 확인을 뭘로 할 거냐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걸로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 그게 저점이라는 말씀이세요? 이번에 저점까지 안 내려온다는 거죠. 직전 저점 공목이 깨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2650%에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2591%가 저점이잖아요. 이걸 깨고 내려가면 그냥 훅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2650%에 있는데 2700과 2750% 사이가 직전 고점이거든요. 그 위로 올라서면 이제 2600%를 깨는 건 당분간 없을 것이다 라는 심리적 작용을 한다는 표현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저점 확인이 지금 중요한 시기다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저점 확인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이 조금씩 그래도 희망이 보이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 느끼시기에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저점 확인이 됐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시장은 뭘 보고 갈 거냐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고 본다면 여기서 추세적으로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보다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안 보냐면요. 올해 글로벌 성장률 그리고 미국의 성장률 우리나라 성장률을 하향 다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박스권으로 좀 지나가면서 이제 곧바로 다음 주 되면 1분기 실적 시즈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시장이 추세적으로 하락을 할 때는 실적이 좋은 종목도 같이 하락을 합니다. 그러나 시장이 저점을 형성하면서 못 올라가도 돼요. 박스권에 있으면 실적이 있는 종목은 자기 실적 가치로 따라서 추종해서 갑니다. 이번에 실적 시즌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은 아마도 그렇게 움직이면서 저점 확인 후에는 박스권 속에서 시장 흐름한 박스권 속에서 조목장체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적을 바라보면서 조금 종목을 살펴봐도 되는 그런 상황이 점차 되고 있다. 이런 정도 시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NC 회의 종료됐는데 여러 차례 여러분이 말씀드렸고 그렇게 보셨겠지만 그래도 저의 의견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팩트는 기준금리 25BP 인상 그리고 올해 6번 앞으로 남은 6번의 25BP 인상을 해서 연말 가이드 지수를 금리를 1.9%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자산 매각은 5월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유보된 상황이고요.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률을 올해 4.0% 2.8% 로 하향했고요. 물가 수준은 2.6% 6.6% 에서 4.0% 로 상향했습니다. 실업률은 3.5% 를 유지했고요. 내년도에 2023년 뒤에 기준금리 목표치 2.8% 로 제시를 했고요. 경제성장률은 2.2% 물가는 2.7% 로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연말 가이드를 1.9% 로 빨간 표시를 해놨고요. 내년도에는 2.8% 를 빨간 표시를 해놨습니다. 왜 이렇게 표시를 했냐면요. 올해 연말에 1.9% 인데 내년에 목표치가 2.8% 라는 얘기는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한 3차례 정도뿐이 안 하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가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올해 연말까지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 작년에 1월에 올해부터 금리 인상 하지 않겠냐 라고 점도표가 한참 얘기했을 때 있었거든요. 그때 올해 연말 바이드라인이 0.9% 였어요. 두 배가 됐잖아요. 이 얘기는 강력하게 인플레이션 제어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강력하게 매파적으로 금리 인상 시장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경기가 둘라되고 경기가 침체되면 어떻게 하는 걱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위에 상승한 이유가 그 다음 걸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고용은 비정상적 쇼티지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강한 고용은 지속될 것이다. 표현을 썼습니다. 미국의 경제는 소비가 상당 부분 영향을 주는데 강한 고용과 임금 인상이 있기 때문에 소비 이축은 없을 났다. 이 한마디 때문에 급등을 한 거예요. 즉, 이렇게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전부 강하게 발표를 했지만 경기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키고 경기는 계속해서 부양하면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한 거예요. 물론 앞으로 또 지나봐야 겠죠. 이게 뜻대로 되는 부분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좋게 반영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금리 가이던스를 확실하게 제공했다. 두 번째 경기 전망 하향 발표를 함으로써 점차적으로 강화하기보다는 완화적 긴축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시장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상황도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저녁에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 이게 묻혀버려 별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시장에서 크게 반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달러 표시 채권 이자를 로브라로 지급 했다. 이 뉴스 보셨죠. 사실상 디폴트 선언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 크게 뉴스가 되지 않고 요거보다 작전 중단 및 철군 등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서 한마디로 딱 표를 하면 우크라이나의 중립급 주의 및 안전보장 조치를 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이게 우크라이나에서도 얘기가 나오지만 러시아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타협점이 되고 있지 않냐라는 기대감을 시장에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유럽이 지금 상당폭 반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시장도 기저에는 사실 이게 시장을 전체적으로 끌어내리고 올린 건 아니지만 미국 시장에도 이것이 좀 호재성으로 계속 기저에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어제 중국이 류호 부총리의 언급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지만 경제 지표를 발표했는데요. 우리 중국 얘기하면 경제 지표도 못 믿어 재무제표도 못 믿어 중국에서 나오는 정책들도 못 믿어. 못 믿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올해 굉장히 좋지 않고 경제도 좋지 않고 경창력하지 못한 장면이 어떠냐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지표들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좋은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이 1월과 2월에 경제 지표 YOY로 발표가 됐는데요. 고정자산 투자가 YOY로 12.2% 컨셉이 5.3%였고요. 광고업 생산은 7.5% 컨셉이 3.2% 특히 제일 중요한 소매 판매가 6.7% 증가로 발표했는데 컨셉이 4.6%였어요. 보시면 컨셉서하고 지금 실제 발표치가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죠. 그래서 또 못 민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중국은 굉장히 안정성장의 기치를 지금 하고 작년에 전부 다들 전 세계 국가에서 경기부양정책을 썼을 때 사실 안 했었거든요. 안정성장을 기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또 우려가 되기 때문에 또 경기부양정책을 더 쓴다고 하니 거기서 중국만이 지금 금융정책을 쓸 수 있고 금융정책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정정책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장에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 정도. 그런데 중국은 이런 얘기가 나와도 워낙에 기복이 심하잖아요. 굉장히. 그리고 정책에 따라서 규제에 따라서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굉장히 투자하기 어려운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우리는 중국의 역량을 많이 받기 때문에 중국에 직접 투자하는 개념보다는 중국의 상황을 계속 보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고서 중에 우리가 지금 심천 봉쇄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보고서 중에 좀 독특하게 우리가 오히려 수혜이다라는 보고서들이 좀 있었어요. 그 보고서 중에서 하나를 제가 그중에서 요약해서 말씀 좀 드리면요. 실제로 어제 PCB 기판의 중소용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수혜라고 하면서 상승을 했는데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은 LCD TV 패널 공장이 여기 심천에 있는데 글로벌 게파의 10에서 15%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LCD의 패널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으로 인해서 2분기에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서 어제 LG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이 비교적 흠폭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이쪽이 오히려 수혜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반도체 쪽도 그렇습니다. 반도체 쪽도 양쪽의 의견이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생산 차질에 대해서 피해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수요도 있기 때문에 그 수요 들어가 되면 피해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건 역시 그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생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은 오른다. 이런 표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이랑 경쟁하는 회사들은 조율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중국과 경합기업은 수혜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종목 리스트가 제가 이건 보고서에 그대로니까 가져왔는데 심텍 코리아 서키트 LG 노트 인탑스 엘전자 이런 것들은 수혜할 수 있겠다. 이런 보고서들이 어저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목들 여러분 보시면 주가가 차별화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고 하지만 이쪽에 경합해서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비교적 흠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슈들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도 박병상 부장님도 기대를 하고 있으나 그러나 마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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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완전 저점을 확인하고 그냥 지금부터 내달릴 거다 그런 생각보다는 조금 더 봐야 될 친구입니다.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어제 급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요즘에 유럽도 급반등하고 그런데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역량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우리 좀 다르고요. 우리 나스닥하고 우리 시장을 많이 보는 건데 나스닥이 지금 3차 하락까지 가면서 반등을 한 번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고 나서 이제 저점 확실히 찍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까지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으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직전 고점을 돌파해서 아, 이제 저점이 어떻게 확인됐다라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이거 지금 매일 제가 시황을 얘기하니까 단기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체적인 중단기 흐름으로 보면 딱 이거예요. 팬데믹으로 해서 돈을 엄청나게 뿌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상화되는 하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정상화되는 하락 후에 더 많이 빠지는 거는 더 다른 악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비정상적인 상승 후에 그것을 만회하는 정상화되는 하락이 나타난 후에는 아마도 박수권으로 들어가면서 시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 시장이 이번에 하락 후에 여기서 좀 다른 것들이 매코론 환경이 좋아져서 반등을 준다 직종을 좀 돌파한다 하더라도 저점을 확인했어. 그렇지만 재작년처럼 작년처럼 대세상 속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되느냐 그런 환경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박수권 속에서 종목 장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종목을 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저점으로 정상화로 가는 중간 과정이면 어떡하죠? 그럴 리는 없습니까? 정상화 가는 중간 과정이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유동성을 풀어놨는데 유동성을 회수하는 것은 금리 인상이잖아요. 그런데 금리 인상은 반영이 상당 부분 됐어요. 이 채권시장을 보면요. 그러면 남은 건 큐티잖아요. 그때 또 한 번 출렁거릴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큐티를 양적 기축을 강력하게 지금 있는 것들을 회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기가 돌아오는 것을 롤오버하지 않고 그것을 처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3년, 4년에 걸쳐서 하겠다고 이미 파올로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어느 정도 시작해서 했다라고 하나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또 하나 나온 게 전쟁인데 전쟁 부분도 지금 뉴스토플로우를 보면 어떻든 간에 불확실성이 있지만 어떻든 간에 마무리 단계로 지금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끝나겠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짐승님께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전 프로그램이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이 비정상적인 상승에서 정상으로 왔단 말이에요. 정상으로 하게 하는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정상으로 회계하는 요인들이 반영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인 하락이 있으려면 그것은 다른 요인이 작용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박병찬 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복사로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내리게 물어봐 전시장에 온전히 양해하는 4%는